둘씩 큰 박수로 만나주세요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 앞에 거긴 널 이제 알겠네 자금을 만나서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가려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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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의 행복인걸 이제 알겠네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아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걸 이제 알겠네 자금을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바려서 저를 끌어줘 춤춰 춤춰 내 사랑을 춤춰 내 행복을 만나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지 말아 눈처럼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걸 이제 알겠네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걸 이제 알겠네 내가 감사해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주 반갑게요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춘천에 이렇게 건강 가득하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좀 즐거우신가요? 자기 하루 박주희가 여러분한테 건강을 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먼 이만 해도요 역시 건강이 최고고 건강과 함께 박수와 함성 또 흔한 웃음이 이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박주희도 건강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실거죠? 우리 에너지 가득한 우리 춘천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박주희도 오늘 신곡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에너지를 듬뿍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박주희가 청바지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청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바지가 실제로는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청바지에 청부터 운을 띄워주시면 어떤 뜻인가 하고 박주희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준비 되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청부터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랙 하면서 청부터 외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은 기적같은 날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지금의 순간 저축은 바로 바로 지금 즐거운 인생이야 저축은 바로 바로 지금 오늘은 내가 되니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너 자신을 사랑해봐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시작이 이미 절반이야 늦었다 생각하지만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지금의 순간 저축은 바로 바로 지금 즐거운 인생이야 저축은 바로 바로 지금 오늘은 내가 되니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저축은 바로 바로 지금 즐거운 인생이야 저축은 바로 바로 지금 오늘은 내가 그이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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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복이 주어진다 또 Hannah 오늘 이 시간은 건강해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치는게 바로 복을받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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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하게 한번 가세요. 바람하는 내 눈은 이 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따라가여 서로 다 같이 손을 잡고 행동을 그려 즐거운 내 눈여 오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천사와 즐거운 인생 영원한 수많의 별처럼 우린 모두 가져갈 주문과 빼였어요 서로를 진 서로를 닿고 행복한 눈에 즐거운 왜 불러요 자 인생부터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